제가 궁금합니다. 왜 레코드를 하시면 카메라를 끄십니까? 그냥 카메라 켜시죠. 그냥 의미 없이 적그리는 겁니다. 뭘 좀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논문을 좀 다르게 개선을 좀 해볼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일단 취재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저희 커플링 정의는 다 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니셜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어서 그것들을 마지널로 갖는 프로듀스 스페이스의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바를 붙여서 노테이션으로 쓰고요. 그걸 이제 커플링이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지금 얘가 정의가 되는 공간은 각각은 똑같은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들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듀스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혹은 랜덤 베리어블 정도로 여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거냐면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MCMC의 어떤 파이 인베리언트를 어떻게 끌어내려고 하냐면 두 랜덤 베리어블을 무조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약간 그거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0를 고정한 이 커널에서 그럼 이게 x0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얘가 probability measure기 때문에 이걸 다시 distribution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걸 이제 x1으로 잡고 그걸 x1으로 잡고 그리고 일단 그냥 기준 상태에 이제 잡아놓은 상태에서 같으면 그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x랑 y쪽이 이제 같아지면 그때부터 그냥 다 같은 걸로 선언해서 만났다라고 하고 끝낼 거고요.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이제 이 k-bar를 붙여서 지금 plus space에 이제 커너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다가 얘를 집어 넣었으니까 지금 여기 슬롯을 기준으로 얘가 다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되니까 거기서 또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n을 이제 n plus 1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쭉 업데이트 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좋은 장점이 왜 이제 커플링을 쓰느냐. 이거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인덱스가 왜 n plus 1, n하고 n하고 n plus 1인가요? 지금 네,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제 x0, y0가 있고 x1이 있으니까 저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y1을 업데이트를 근데 이게 인덱스가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그러면 얘가 지금 x2, y1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거를 x1, 이거 좀 이상하긴 하네. 이거 오타 아닐까요? 아마? 이거 아마 n minus 1일 거 같아. 그쵸? 그래야지 한 말이 맞는 거 같아. 그렇죠. 네, x1이랑 지금 y0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원래 커플링 할 때 자기 전 거랑 비교를 하나요? n, n이 아니라 x가 하나 더 앞서가요? x는 지금 하나 뽑고 x1을 하나 잡아 놓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한꺼번에 뽑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네. 근데 별로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여튼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하는 걸 설득하는 가장 좋은 점은 이거 어디 갔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파이 인베리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언바이스되어 있다는 거를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커플링 메소드를 쓰면 된다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언바이스가 되는 가운데 이제 그 파이로 이제 컨벌지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취지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요 녀석. 그래서 지금 이게 x랑 y의 커플로부터 나온 이 알고리즘에서 나온 요 녀석이 취지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이렇게 못하는 거 같아서 알고리즘 1으로. 그래서 이게 파이네트 베리언스를 갖고 지금 이제 여기 쪽이 뭔가 이제 나이스하이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그거의 어떤 시작점에 해당하는 논문이 일단. 그런 말이 이제 일단 있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1을 이제 돌리려면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곱공간에서의 커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곱공간에서의 커널을 그 HMC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요거 대충 이제 뭔지 알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대충 아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게 논지가 그냥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좋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커플링 버전으로 바꾸려는 게 알고리즘 2인데 그게 문제가 많다. 라는 게 논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좀 뜯어보면 뭐 엔드포인트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요 지금 그 빅피 해시라는 노테이션은 그냥 뭐냐면 이거 리프로그 한 번 돌린 거를 그냥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리프로그 이제 돌려서 이게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입실론이랑 그 스텝 L에 대한 게 이제 파라미터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요렇게 이제 쓰겠다. 그래서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를 이제 볼 건데 어떻게 이제 짤 거냐면 그 디디멘전 가우시안에서 일단 P0를 데리고 오고요. 얘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얘는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Q0도 픽스를 해 놓은 것 같아요. Q0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Q0도 어쨌든 잡아놓은 상태예요. 얘도 그래서 지금 그걸로부터 지금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Q를 샘플링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지금 이제 Q0랑 P0에다가 일단 리프로그를 하고요. 리프로그를 이제 L번까지 스텝까지 해가지고 얘를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캐피털 L번을 한 겁니다. 현재. 그리고 이 입실론이 저 해밀톤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오늘 얘기하려는데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래서 지금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 해밀톤이안이고 그 해밀톤이안에서 형태가 일단 포텐셜은 별 그게 없어요. 그냥 포텐셜 형태고 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한데 메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테스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거 M 뭔지 정확하게. 근데 어쨌거나 그게 궁금해요. 그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입실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디퍼런스 이니셜 기신으로 디퍼런스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그걸 이제 확률로 봐서 그게 그 민값에 대해서 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원래 거가 되도록 Q를 이제 출출하자. 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과정치 가지고 그 업데이트하는 그 방식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논제를 받아들이려는 관점에서 제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쨌든 제한한지를 그냥 보는 건데 이게 실효치다고 주장한 이유가 얘만 디펜드한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지금 0부터 capital L까지 가는 거에도 그 상관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주장 말 맞다나 그 이제 중간지대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도 모두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 이제 어떤 랜덤 샘플링을 적절하게 해줘야 될 텐데 그거를 비슷하게는 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말에서 데리고 오고 근데 이거 왜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 다 치고 그리고 일단 Q0도 있다고 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게 6, 7번인데 오늘 사실 이게 이 6, 7번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capital L은 현재 fix고요. 이 지금 스텝은 지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forward 해주는 거랑 backward 해주는 거를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forward 해주는 스텝을 이제 총 LF번 백월드 해주는 거랑 LB번이라고 해서 일단 그 유니폼하게 아무렇게나 이제 뽑고요. LF를 랜덤하게 이제 이거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유니폼하게 뽑은 것 같고 그럼 이제 forward 해줄 횟수를 정했으면 백월드 할 거는 정해질 거고 그래서 forward 해줄 거에 대해서는 플러스 P0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를 그냥 주고 시작하자. 그냥 이걸 플러스로 시작하자. 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고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걸 마이너스로 주자.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그것만큼이 여기 지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P0, 마이너스 P0가 이제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그렇게 각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니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리프로그 해줘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 현재 그래서 지금 뭐가 이제 결정이 되어 있냐면 얘가 이제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이 각각의 페어들. 지금 다른 준방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얘는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T를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건데 여기다가 넣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 QP 샘플링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 QP가 지금 이제 QL, PL이 지금 이 지금 데이터화에서 이제 될 확률이 정확하게 얘가 되도록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차이가 등장하는데 이제 Averaging Effect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T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들을 다 본 다음에 그 전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어떤 이제 그 할당량으로 지금 그거를 이제 확률로 할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T가 왜 필요한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QP를 샘플링을 하자 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축약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 취지가 Q0, P0가 중간에 T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T를 샘플링하면 무조건 중간에 Q0, P0가 리커버가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거 역할이랑 상관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꼭 그렇게 봐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꼭 넣어야 되는지.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센터링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해서 L개 가는 거를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2분의 L개 그 전에 2분의 L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질문이 그거인 거죠? 리프로그로 얘를 복구할 수 있냐? 다른 걸로부터. 그 말인 거죠? 아니요. 그걸 수도 있는데 중간에 저게 지금 샘플링을 P커널에서 하잖아요. P, Epsilon, L에서. 근데 그게 평균에서 그걸 뽑았다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말 0,2에서 샘플을 뽑았다고 해서 0이 항상 샘플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저게 저렇게 당연하게 쓴 게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오늘 얘기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이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전부의 위치라서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에서 뭐가 없냐면 커플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플링으로 바꿔주는 거가 이제 알고리즘2입니다. 그래서 얘를 흉내낼 목적이었다고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여기서 이제 선언해줘야 되는 핵심의 파트가 이제 라인2랑 라인5인데 그래서 일단은 P0를 여기서 데리고 오고요.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이 LF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까의 경우는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냥 유니폼하게 뽑았는데 그거를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애매한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거 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커플링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 이 곱공간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아웃풋이 그래서 아까는 Q였던 거가 그때까지는 계속 아웃풋이 Q가 나왔던 거가 그러니까 P는 그냥 배제를 한 것 뿐이고 이제 그래서 이 Q에 대한 페어가 이제 나와야 이제 어떤 이제 이 곱공간의 이제 커너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제 LF를 어떻게 샘플링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실 선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LB가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 돌리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 LB랑 LF가 선언이 된 것 따라서 하되 그것도 지금 들여다보면 얘도 이니셜을 넣어놓기는 했네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는 않았었는데 넣어놨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줄 그 뭐 좀 어쩌라는 건지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좀 그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서 각각 이 두 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각각 페어들에서 이제 Q들을 뽑아내자 라는 게 일단 이거 지금 커플링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사실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아요. 일단은 2번이랑 5번의 뜻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라인이랑 라인 5번에 대해서 라인 2는 아까 6번 이거 라인 2는 그냥 여기에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고 그리고 라인 5는 라인 5는 저 7번에 대응이 된다 라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게 왜 이게 왜 그거야? 라고 솔직히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냥 저는 두 번 반복했다는 말로 그냥 사실은 보여요. 이게 딱 멀티노미얼의 장명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인덱스를 뽑잖아요. 네. 그 노테이션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고 IJ에 대해서 그리고 저 지금 시그마가 지금 이 노테이션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 그 웨이트에 대한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저는 사실 별로 감이 없어요. 이제 카테고리 디스트리뷰션이라는게 정의는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랑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그 좀 더 뜯어보는 거는 제가 좀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곡본관에서 커너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알고리즘 1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주려고 그런데 이거를 했던 이유는 언바이어스드 컨디션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시작점 자체가 그런데 이 언바이어스드 컨디션이 그 특정 조건 하에서 당연하지만 이제 되는 건데 그게 깨지나봐요. 알고리즘 2를 쓰면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적어놨냐면 그래서 알고리즘 2를 쓰면 얘를 쓰면 여기서 적어놨어요. 작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간격을 줄인 것까지는 되는데 실제로 만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전제를 이제 위배를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이거에서 나오는 곡공간의 커너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적겠대요. 이렇게 지금 쓰겠고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입실론이랑 L 다 역할을 이제 눈에 보이고 감마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감마 없는데 여튼 이제 이 커널로테이션을 이렇게 적으면 그게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줘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파트가 어떤 이제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어펜딕스에는 이거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까지 해줘야 얘를 기준으로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고리즘이 얘를 이제 만드는 게 목적인데 얘 가지고는 안되니까 추가적인 뭔가를 더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커플링에 대해서 어떤 이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커널이 나온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봤더라.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논지인데 일단 싫잖아요. 그 안되니까 잘 그래서 지금 어 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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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과연 최선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느냐 좀 더 이해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보이는 게 두 번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그 커플링을 위해서 한 건데 그냥 두 번 그냥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두 번 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가 물론 이게 조인트 센스니까 그 커플링이랑 상관이 있기는 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조금 관련은 없는데 희철님 혹시 그 지금 18번 있잖아요. 저거 언바이어스트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1-알파 알파로 해주는 거 다른데 논리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희철님 혹시 아시나요? 메트로폴리스 인스팅스에서 저 개념을 쓰지 않나요? 잠시만요. 나 좀 읽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 정도 사이즈로 그렇겠습니다. 근데 저게 아니구나 컴백스 콤비네이션인데 모르겠네요. 컨벡스 컨비네이션은 많이 쓰잖아요. 알파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른 데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뭐 저런 폼은 원래 많잖아요. 엄청. 저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뭔가 랜덤 해준 걸 하나 더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가끔 믹스처를 쓰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고 추가적인 코믹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 알고리즘을 얘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논지가 애매 역할이 중요했는데 이 해밀토니안이 있고 여기 메스가 등장하고 원래 이 페이퍼의 논지는 그 애매 역할로 적어도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세퍼러빌리티가 깨져서 실질적으로 어떤 심플렉틱 프리저빙, 볼륨 프리저빙이 깨지니까 못 써먹는 게 된다. 그래서 논 세퍼러블에 대해서 에러의 오더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그거를 유지해주는, 그거를 물리적으로 데리고 오자 했던 해밀토니안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H1이랑 H2는 각각의 해밀토니안이고 여기서 어떤 바인딩 텀이 이런 인평트가 있고 어떤 컨스턴트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11번에 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합성을 해주는 과정들이 각각 심플렉틱 프리저빙이라서 가장 대전제를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자는 게 논지였어서 이렇게 지금 두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의 논문에서 좀 비교해보고 싶은 게 사실 좀 일부러 깔려고 이렇게 알고리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제 while로 둘려놨으니까 이게 별로다라는 걸 두각하는 반면에 지금 얘는 그냥 쭈르륵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니까 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메가가 아까 Q의 역할인데 특히 여기서는 Q랑 지금, Q도 아웃풋이 결국엔 두 번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리브플로그를 저 부분을 대체를 해주면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일단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더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좀 보긴 하겠지만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떤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의 경우도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Q1이랑 Q2가 이제 커플링으로 정확하게 잘 매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좀 대체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직관. 이제 얘기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까 그 리브플로그에서 진짜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 리브플로그 도는 부분을 일단은 이렇게 바꿔보고자 하되 그걸 이제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지는 좀 더 같이 이해를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커플링이 잘 매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든 거가 이게 지금 커플링에서 나오는 커널이 지금 이게 원하는 아이디어랑 커널인 경우는 이게 Unbiased Estimator로서 그게 Converge를 파이로 해주는 녀석이 되는 건데 파이바로.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논지가. 이거에서 지금 이게 finite 컴퓨테이션에서 이걸 다룰 수 없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그것 때문에 얘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8번을 읽어봤는데 네. 그 현진님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범위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바이어스가 약간 플로우를 만들고 싶은데 디테일드 밸런스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바이어스가 잘 안 맞아서 어떤 추가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플로우랑 그런 거랑의 관계는 모르겠고 지금 HMC로 가면은 지금 두 커플드 체인이 만날 확률이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커플드 HMC로 가면은 근데 미팅타임이 그러니까 Exact Meeting Probability가 0이면 안 되는데 랜덤워크 메트로폴리스 에스팅을 하면은 그게 미팅 프로바리티가 0이 아니니까 어떤 확률로 해가지고 커플드 HMC 커널을 따라가다가 또 어떤 확률에 의해서 또 또 점프를 해가지고 또 랜덤워크를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랜덤워크가 미팅 프로바리티가 0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은 빠질 수 있는 거를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할 때도 랜덤하게 점프하는 걸 알파만큼씩 섞어주잖아요.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혹시 안 되시나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되게 많아요. 뭐죠? 배리어블 통계에서 배리어블 셀렉션을 할 때도 네네. 그 스파이크 슬랩을 할 때도 그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배리어블의 분산을 분산에 대한 프라이어를 주는 건데 네네네. 그게 노말의 컨티뉴스 스파이크 슬랩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 한 개는 민, 제로의 배리언스가 무슨 10에 마이너스 7승 이런 거를 프라이어를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0이죠. 그냥 0이라는 거예요. 0이면 배리어블을 안 뽑겠다는 거고 하나는 또 배리언스를 뭐 한 2천, 3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그건 프라이어 두 개가 이제 주는 인포메이션이 이건 0이다, 아니다를 주게 되고 거기에 이제 1-p, p를 곱해주면은 어떤 확률로 0 쪽에 갔다가 또 어떤 확률로 0 아닌 쪽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p에 대한 포스트리어가 이게 어느 정도 체인이 가다 보면은 p가 만약에 이게 배리어블이 의미 있는 배리어블이면은 p가 이제 지금 이 폼에서 보면은 저 뒤쪽에 있는 게 0에 대한 프라이어고 앞쪽에 있는 게 0이 아닌 거에 대한 프라이어라면은 p가 점점점점점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0이 아닌 쪽에서 더 많이 뽑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0이면은 p가 지금 알파 얘기하는 건데 알파가 점점점점 커져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쓰고 뭐 그거는 베이지한 입장에서 쓰는 거고 다른 데서는 익스플로레이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네네 그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에 대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알아서 얘기해라 이거 네 여기서도 그러면은 커플링 그러니까 아까 얘가 만약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서 그게 동기가 좋으면은 그쪽으로 빠지는 유인이 존재하잖아요 아까 p가 1에 해당하는 변수면요? 네 여기서도 그런 게 존재하나요? 한번 우연히 저렇게 알파를 통해서 어디로 갔는데 얘가 만약에 그 커플링에 해당하는 거면 거기 계속 머무르게 하는 그런 여기도 그런 프레임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랜덤워크는 이그젝트 미팅 프로바리티가 제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커너를 주게 되어버리면 지금 앞쪽에 있는 HMC 커너를 따라가면 프로바리티가 완전 제로고 이제 뭐 미팅 할 그게 확률이 없잖아요 이그젝트 미팅 할 확률이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주게 되면 작긴 하지만 미팅 확률이 0은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그 컨디션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커플링에서 네네네 얘기해 주세요 커플링에서도 그 미팅을 안 하다가 미팅 그러니까 약간 미팅이 리커런트한 개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커플링에서 체인이 두 개 따로 돌다가 만나면은 계속 그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 스테이트를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저 그 랜덤워크 쪽으로 갔는데 미팅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쵸 그게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배리어블 셀렉트돼서 딱 배리어블 셀렉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 P의 포스테리어 분포 나중에 보고 몇 번 뽑히고 했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뽑힌 거보다 안 뽑힌 게 많으면은 이게 논제로라고 하고 안 뽑힌 게 더 많으면 그냥 제로라고 하고 그거는 그냥 이제 P의 포스테리어 분포를 보고 그게 0.5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셀렉션을 하는 건데 그냥 그거는 그냥 이그젠프를 들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직접적인 지금 저희 여기서 알파를 샘플링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그젝트 미팅 프로발빌리티를 0이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잠깐 갔다 올 수 있게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되게 러프하게는 사실 바꿔야 되는 게 명확하더라고요 그냥 여기만 아까 그 알고리즘대로 그냥 바꿔놓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냥 테스트는 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자체로서는 어떤 큰 이유 없이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이제 이런 이슈가 어쨌든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를 좀 의미있게 좀 계산해 볼 생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새로운 시도는 할 건 이제 있지만 지금 어쨌든 생각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어 보이니까 좀 더 이해를 해서 제안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중간에 제가 설명을 끝까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조인트 한다는 게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셨죠 explicit에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while문이 도는데 네네 지금 그 방식으로 방금 저희가 본 논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리브플로그를 쓸 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알고리즘 2로 바꾸자는 거죠 이게 그 커플이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가 전 이해를 못했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센스냐면 지금 C가 지금 1,2일 때 아까 알고리즘에서 각각 이제 Q1, Q2를 얻잖아요 Q1, Q2, Q2를 얻잖아요 근데 거기서 리브플로그를 썼던 부분을 얘로 대체하자는 거예요 알고리즘 2로 두 개를 그냥 섞는 거죠 지금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네네 이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리브플로그를 하는 거를 저 전에 있던 논문에 저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와일문 없이 그냥 한 번만 쫙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게 근데 저 전에 논문도 보통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저번에 봤을 때 뭐가 문제 저 논문의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리마니안 HMC라는 게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딱 엉뚱한 거라는 거였구나 그냥 그냥 혼종이시라는 거였고요 문제 아무것도 없고요 그 뭐 심플렉틱 구조인가 뭐가 프리저비 안 돼가지고 뭐 문제다라고 얘기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빠져가지고 네 맞아요 볼륨 프리저비 그러니까 그 그냥 까는 포인트는 이거 그대로 못 쓰니까 이제 해밀토니안을 그냥 갑자기 바꾸자 가 논지였고 얘랑 아무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거 어쨌든 제안한 건데 어쨌든 저희는 쓸 수는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냥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지를 따르면 이거보다는 당연히 좋을 거 같거든요 사실은 안 좋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근데 이것도 뭐 새로운 배력 뭐를 인트로듀스를 해서 그 유튜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네 네네네네네 그만큼의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있는 거긴 할 텐데 근데 뭐 그래 봐야 알 거 같긴 하고요 사실 현재는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건데 네 갔어요 네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서 사용할게요 아 아 할까요? 네 하세요 네 논문 2개 커플링 폴 멀티노미알 하고 익스플리틴 플립틱 부분에 실험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첫 부분에서 커플드 HMC가 세 개를 비교를 해요 맥시말 하고 그 다음 W도 마실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프로폴리스 하고 그래서 아까 권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형태의 언바이어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쓰고요 네 R번 볼링거를 이게 X하고 Y가 커플된 거고 그걸 이렇게 합친 결과잖아요 그걸 R 평균은 Average 형태로 실제 실험해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세 개를 테스트합니다 로말 천차원짜리와 그 다음에 베이지한 로지스틱 로그 가우션 폭스 포인트 퍼체스 각각 여기에는 차원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Epsilon하고 L은 여러 조합을 이렇게 따로 실험마다 모델만 가르게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TOW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스타핑 타임에서 가져온 거 같아요 1000번을 돌려도 커플드 체인이 만나지 않으면 TOW는 처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tep Size의 변함에 따라서 이게 L은 그냥 다 실험 세 갠데 다 고정을 하나 시켜놓은 거 같아요 제일 좋은 걸 리포트를 한 거 같고요 거기 Epsilon Step Size에 따른 TOW를 플러스를 한 겁니다 메트로플리스 방법과 맥시멀 방법과 그 다음에 W 그 마셔스 타임 방법에 대해서 그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앞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아마 어 이런 형태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실험만 일단 담당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고요 이 대각성분이 아마 만날 확률이라고 저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Assumption 1,2를 만족을 해야 앞에 뭐 커플링이 잘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실험 해석을 잠깐 해보면 스몰 스텝 사이즈일 때 메트로폴리스 방법이 W2와 M을 아웃 퍼포먼트 하고요 러드 스텝으로 가면 잠시만요 네 스몰 스텝일 때 맥시멀하고 W2가 더 퍼포먼트를 잘 하죠 여기서도 그렇고 세 개 모델 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메트로폴리스의 경우 0.3 부분에서 이렇게 서지를 하는 게 되게 특이했는데 이게 메트로폴리스에서 리프로그를 할 때 예전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미나 할 때 자기 원점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L로 가면 엔드 포인트만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never meet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W2가 로컬 그리디를 한 방식을 택한다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 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Larger Steps 사이즈로 갈수록 Numerical Error가 좀 커진대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성큼성큼 움직이니까 그래서 Non-Diagonal Couplet Matrix 이거의 이름이 Couplet Matrix인데 이게 그 중앙 다이어고날에서 벗어나는 값으로 좀 많이 배분이 할당이 된다고 합니다 Larger Steps 사이즈로 갈 수 그래서 그래서 타겟이 만약에 저희 타겟이 여기 이런 부분이죠 아까 저희 Potential Energy나 그런 타겟이 Assumption 2개를 만족시키면 이제 맥시멀 방법을 쓰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W2를 쓰는 게 낫더라 그런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M하고 K를 다르게 해가면서 실험을 한 건데요 MK는 어디서부터 커플링된 부분의 결과를 가져올 건지와 어디까지 가져올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K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X, Y를 쭉 돌리잖아요 1000번째에서 시작해서 2000번째까지 끊겠다 그걸 이제 평균해서 이걸 쓰겠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결국 M이 어떤 값이 제일 좋은지를 비교를 해 본 거예요 OK보다는 10K가 2배 더 긴 체인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지표를 정의를 많이 하는데 Estimator Variance는 저희 아까 이거에 분산을 잰 거고 Asymptotic Inefficiency는 IH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C HEAD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까 이 TAU의 R이라는 게 뭐냐면요 Meeting Time for Earth 1이에요 R번을 섞었을 때 언제 언제 최초로 만났는지 그래서 C HEAD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Asymptotic Inefficiency 를 이렇게 하고 이게 길수록 이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더 Inefficient 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elative Inefficiency가 결국 여기 이렇게 적힌 건데 이게 Asymptotic Inefficiency 나누기 Asymptotic Variance 그래서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기자회의를 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좋은 게 3.83하고 0.94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각각 Maximal이나 W2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값들이 여기 Metropolis 기존 방식보다는 항상 더 낮다 3.83이 낮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 R 네 Explicit Simplatic에서는 실험을 세 개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1차원소 노멀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W 이게 Wait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하는데 HMC랑 Inplicit한 거랑 Explicit한 거에서 여기가 이제 Start Initial 값이고 이게 Target이에요 이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얼마나 잘 피팅을 하는지를 여기서부터 알고리즘 시작을 해서 쭉 가는 건데 HMC 보시면 여기 데이터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아래 여기는 Geometry를 바로 아니까 이 근처로 가서 쭉 돌고 있죠 그 다음에 Explicit는 조금 더 나은게 저희가 아마 2,0하고 0.3 i로 데이터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가기도 하거니 그 다음에 원 같은 분산 그게 실제로 0.3 부분에 좀 많이 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고요 네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generate 했는지 에 대한 거고요 LikeLude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inding control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아까 건희님 보여줬던 알고리즘 중에 이런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얼마나 잘 상황작용을 하는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지금 ellipse 타임이 저렇게 된 거가 좋은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빨리 도착을 한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인 거 네 동일한 성과를 더 빠른 시간에 낸 건 항상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럼 이거 쓰면 좋아지겠네요 그럼 이거 쓰면 좋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10차원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그 비교가 하나는 이제 위크 프라이어를 썼을 때와 스트롱 프라이어를 썼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베타가 뭐예요? 코이피션트요 아마 W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베타일 거예요 저기 뒤에 베타가 있었습니다 앞에 저 베타요? 네 L에 베타 아 이거는 첫 번째 실험에서 베타일 거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Y는 보통 10차원으로 가면은 베타 X라고 쓰잖아요 그 베타일 거 같아요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권희님 말씀하신 게 맞을 거 같아요 왜냐면 위크 프라이어를 줬다는 게 그만큼 레귤라이전을 좀 적게 해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페널티를 잠깐만요 저게 페널티고 뒤로 잠깐만 가주세요 위크 프라이어 포인트고 스트롱 프라이어 그러니까 페널티를 적게 줘서 위크고 네네네네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네 위크 프라이어 스트롱 프라이어 준다는 거는 이 레귤라이전 항을 되게 세게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W 값이 작아야 이게 더 좋으니까 네 권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HMC 샘플은 이제 위크 프라이어가 more spread than the other 하다 그러니까 위크 프라이어를 줬을 때 HMC가 훨씬 더 퍼포머를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그냥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프라이어를 처음에 세게 줬으니까 좀 많이 뭉쳐있는 이게 그냥 보이죠 이거 이상으로 이거 어펜딕스에 있던 거라서요 그냥 가져왔어요 프라이어도 좀 다르게 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아 그 세 번째 실험은 이제 개칭형이거든요 개칭형이 이제 항상 베이제 인퍼런스에서 챌린징 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8스쿨 예전에 제가 예시된 적이 있는 그 모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V라는 거가 아마 그 타우에 해당하는 분산 혹시 예전에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이제 닐즈 퍼널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잘 샘플링이 안 돼요 이쪽에 많이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넥 부분에서 퍼널에서 넥 부분에서 어떻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가 퍼폼 그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일반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잘 퍼폼을 안 하는 걸 보면 이게 언바이아스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밑으로 잘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 값이 훨씬 더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에스티메이지를 하는 거죠 로그타워 실제 값보다 근데 그거가 뭐 이런 걸 보시면은 너츠나 HMC와 비교해 가지고 이쪽 위까지 퍼널까지 잘 가니까 이게 훨씬 더 실제 값에 가깝게 찍히겠죠 어쨌든 그런 걸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일단 매트릭을 DKL을 주고 월타임 매트릭을 줍니다 이건 시간이고 이거는 실제 V를 아까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다 피팅을 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한 True 값을 제가 들고 있죠 노멀에서 생성을 하거든요 그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인퍼런스된 결과가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가까우면 좋은 거겠죠 그거를 재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인플리시트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3분의 1 시간으로 어집을 했죠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Qv 이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장에 마지막 장에 나올 텐데 저희가 accuracy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매트릭인 형태인 거고 실제 뒤에 보면은 매트릭으로만 설명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marginalization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가 각 알고리즘에서 생성한 Q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사 그거를 어떻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멘트만 샘플에서 취해서 저걸 그렸다고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로제스틸 리그레이션과 다르게 이게 하이라키컬 모델이죠 그 이 부분이 전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로제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혹시 항상 피셔 인포메이션이 PST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포지티브 로제스틱 리그레이션 로제스틱 리그레이션 로제스틱 리그레이션은 PCI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아날리틱하게 나오죠 그래서 포지티브 데프닛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로지스틱 앞 실험과 다르게 여기서는 PST가 아니라서 좀 더 프로벌리믹한 지오메트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넷이 아니라니까 IW가 네거티브가 나오셨다. 네 그래서 그걸 쓴 거 여기서 예전에 소프트 ABS 기억나시죠? 걨리님이 소개해 주셨던 거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거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음수인 부분을 다 영어로 바꿔주는 그것과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보일 때 KL 다이버전스랑 오토코렐레이션으로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explicit하고 rmc가 0일수록 괜찮은 건데 0을 잘 어찌부를 하죠 처음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딱 가져가야 될 게 주황색하고 파란색이 초록색이 비슷하다? 그거가 논문의 요지니까 그냥 그것만 확인해도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implicit이 이렇게 얘가 지오메트를 잘 러닝을 하니까 hmc 보다 훨씬 더 나은 건 당연한 거고 근데 explicit을 바꿨는데도 얘가 어느 정도 잘 funnel 내가 잘 탐색을 하더라 이런 게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게 normal 원래 형태인데 implicit도 그렇고 explicit도 그렇고 이 형태를 좀 잘 복구를 하죠. 그 이거가 약간 skewed 돼 있는 거는 앞에서 이 끝부분을 탐색을 잘 못하기 때문에 skewed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 같습니다. 네 신기한 게 이 explicit이 얘보다 좀 덜 바이오스트가 됐어요. 그게 아까 explicit에서 어찌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뺐거든요 여기서 해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